먼저 감자를 썰어줘요 후라이팬을 살짝 달궈줘요 양파를 썰어줘요 당근도 썰어줘요 파프리카를 썰어줘요 썰어놓은 재료들을 같이 놔줘요 달궈진 후라이팬에 기름을 들으며 썰어놓은 채소들을 볶아줘요 감자, 양파, 당근, 파프리카까지 잘 볶아줘요 채소가 볶아지면 고기를 올린 후 다시 한번 볶아줘요 그 다음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달궈진 팬에 소스를 풀어줘요 볶아진 채소와 고기 위에 소스를 올려줘요 한 번 더 끓여줘요 한 번 더 끓여줘요 야무지게 퍼봅니다 감자, 양파, 당근, 파프리카 모두 골고루 밥도 푸짐하게 밥과 함께 비벼서 드시면 돼요 밥과 함께 비벼서 드시면 돼요 아 uży요 소개해 드디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